안녕하세요 와이드 리딩 입니다 소개할 책은 마크 뷰캐넌의 사회적 원자란 책이구요 보시면 이 원자란 단어가 들어가서 뭐 과학서적 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읽고 나면 인문학서적 이더라구요 제가 이제 뭐 수식어를 사회물리학을 알게 된다 마크 뷰캐넌의 사회적 원자를 읽고 나서 이렇게 붙였는데 여기서 사회물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마크 뷰캐넌이 제시를 하더라구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물리학의 개념을 빌려서 과학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네요 키워드는 집단 패턴이거든요 하나의 사람을 이제 개인을 하나의 원자로 보는 거죠 이 원자가 이렇게 여러 개 문치면 분자가 되고 더 문치면 일종의 패턴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집단이 돼서 패턴이 되고 그 패턴을 유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진의 추천으로 읽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누군가에게 추천해 주고 싶진 않아요 네 이게 책 표지인데 굉장히 자극적이죠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경제학이 아니라 물리학이다 이 책을 읽으면 주식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 그림에서 다 소개되고 있거든요 내가 A라는 것을 선택하면 이 사람이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A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A를 선택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A를 선택했으니까 나는 B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B를 선택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또 A를 선택할 수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그 짧은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집단으로 형성을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자인 마크 비케넨에 대한 간략한 양력인데 보시면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동력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죠 그 이후에는 과학 서적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김희봉이란 분이 번역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책 내용 자체는 굉장히 지루한데 마지막에 김희봉님의 역자 후기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내용이 핵심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분이 마크 비케넨이에요 구글에서 사회적 원자로 검색해서 이미지로 검색해 본 모습인데 보시면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름 뭐 연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게 보이죠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가지 좀 가슴에 와 닿았던 게 뭐냐면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부는 특정한 특권계층이 몇 프로가 다 전미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정치제도나 경제제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운빨이라고 하죠 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일종의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운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많이 다른 책에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성공과 실패는 순전히 운에 따른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어디선가 주워들었는데 똑같은 맥락인 거죠 본격적으로 책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목적이 뭐냐면 인간도 과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인간 집단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면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핵심이에요 요쪽은 제가 정리한 거고 읽다 보니까 280페이지에 김희병 번역가님이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사람을 원자로 보고 전체의 패턴을 크게 기여하는 핵심만 남겨두고 군더더기는 없애버리는 단순화를 통해서 통계 물리학의 아이디어로 사회 현상의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모든 내용이에요 요 한 문장이죠 이 한 문장을 거의 250여 페이지에서 풀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당히 지루해요 오히려 저자보다도 역자인 김희병 님이 276페이지에 이론 문장을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모든 물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은 입자는 조금 떨어져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고 밀착되면 반발하면서 영구히 운동한다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하면 이 한 문장으로 세계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들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흔히 말하는 깨달음? 깨달음과 일맥 상통하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역사는 사람이 만들고 이 사람을 예측할 수 있다면 앞으로 만들어질 역사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화두를 던져주는 거죠 사회적 원전은 그런 의미에서 예측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는 책이다 사람 개인은 복잡하고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개인이 모여 집단이 되면 패턴이 형성되고 이 패턴을 분석하면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예로 소개되는 것이 있는데 예로 소개되는 게 월스트리트 타임스퀘어군요 제가 이거 잘못 적었네요 타임스퀘어가 지금 번화하게 된 계기 라든가 아니면 버스를 기다리면 특정한 버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몰려서 오죠 흑인과 백인이 처음엔 같이 살았지만 장기적으로는 흑인 마을 따로 백인 마을 따로 분리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을 물리하게 원자로 가정하고 원자는 불안정하지만 이 원자들이 모이면 안정된 물질을 형성한다 이것을 인간사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도록 작가는 주장하고 있다 미국 작가들이 그렇듯 연구 사례와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지루한 책이다 마케팅을 잘해서 이 책을 읽으면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일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일종의 사회과학 서적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인문학 서적이다 제가 인문학 서적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책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인문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죠 255페이지의 책인데 250페이지부터 253페이지의 작가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작가 스스로 요약을 해놨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페이지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그것을 255페이지라는 긴 문장으로 늘어 써놓은 거죠 즉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실제로는 한 페이지 분량 정도인 것이다 지면을 채우고 좀 더 상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례와 그 사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점이 불명확해서 읽는 중간에도 도대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놓칠 때가 많았다 어떤 책이든 그 책의 앞표지하고 뒷표지의 모든 내용이 다 핵심에 요약이 되어 있죠 목차 아니면 앞표지, 제일 끝표지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책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보면 사회적 원자에 대한 이해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다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향으로 인간 세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적용해 주죠 마이크 데이비스는 이 책을 읽으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고 하는데 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 기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사람을 물리하게 원자로 가정해서 인간 세상을 풀을 수도 있구나 그 정도 이제 혁명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8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겉보기엔 복잡한 사회 현상도 실은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사람들은 물리법책에 버금가는 법책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일종의 패턴이란 얘기죠 19페이지에도 이런 패턴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가령 뭐 케랄라라는 나라의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구 폭발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내용인데 산화재앙과 가족계획을 해도 인구 증가를 못 막았는데 그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니까 자아실현을 하려고 애를 안 낳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구 감소가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찾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36페이지에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패턴을 예를 들고 있죠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이유는 원자가 빛나기 때문이 아니라 원자들이 특별한 패턴으로 늘어서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물리학의 법칙을 인간 세상에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60페이지에서 마찬가지로 패턴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79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이런 패턴을 찾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은 아니고 대니얼 카너몬의 말을 빌려서 설명하고 있죠 인간의 두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나의 시스템은 합리적이고 의상적인데 두 번째 시스템은 본능적이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본능을 가지고 패턴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116페이지도 패턴과 관련된 내용인데 앞페이지 있죠 79페이지의 본능과 행동의 단순성 이게 어떻게 보면 통한다고 볼 수 있죠 보시면 이제 255페이지를 읽으면 못 느끼는데 이렇게 몇 페이지의 핵심 문구들을 끄집어내서 보면 계속 패턴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패턴과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그 패턴에 넣을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본능이라고 본능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119페이지에 인간은 태생적으로 흉내쟁이다 이것도 이제 이성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능인 거죠 그리고 198페이지에 있는 민족주의 전체주의가 발현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량 학살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곤 하는데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199페이지에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 말이 나오는데 헨리 브룩스 애덤스에 따르면 현실 정치는 무엇을 가장하든 언제나 체계적인 증오를 조직화하는 데 달려있다 언제나 체계적인 증오를 조직화하는 데 달려있다 이 체계적인 증오를 조직화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정치의 핵심인 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 물결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현실 정치에서 기득권이 되는 거겠죠 특정 개인은 인간 역사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들이 실제로 그만큼 강하고 지적이거나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사회 패턴을 조직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좀 반박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 인물들이 지적이거나 카리스마가 물론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 패턴을 조직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다 그런 거죠 이 사회 패턴을 조직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얘기는 체계적인 증오를 조직화하는 데 성공했다 뭐 이렇게도 연결되겠네요 280페이지에 김유봉 역사님의 정리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 사람을 원자로 보고 그것을 패턴화해서 통계 물리학의 아이디어로 사회 현상에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통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구체적으로 인간 세상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통찰이죠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이 책 자체가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회 현상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요약본만 읽어보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하는데 굉장히 지루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보시면 목차 중에 협력한 원자가 있는데 이기적 이타주의, 인간의 사회성은 본능, 친절의 기원, 협력과 배신의 역할 인간의 집단주의적 개성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보상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왜 인간의 마음에 그런 게 있느냐 그 자체가 이제 협력을 했을 때 그 집단이 좀 더 번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원시세대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도 몸속에 노가 있다 유전자에 노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자 아빠의 음모, 가난한 아빠의 과학 이게 이제 8장에서 왜 특정한 그 몇 프로의 소수 계층들이 전체의 부를 거의 독점 아니냐 거기 보면은 이제 핵심은 뭐냐면 월급쟁이로는 절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책의 내용으로 따지면 그래서 뭔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건 무조건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투자라고 하면 부동산도 가능하긴 하겠는데 여기서는 뭐 주식 같은 걸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걸 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상 마크 뷰케논의 사회적 원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책을 현실 세계에 대입을 해보자고 하면 이런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사회적 원자고 그 사람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의 어떤 패턴을 이룬다 그것을 이제 인지를 한 상태에서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잖아요 거기에 한번 대입을 해봐서 그 뉴스를 해석을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유추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외에는 딱히 와닿는 게 없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